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학자는 논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4.15 총선과 관련된 무효소송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서도 6월 13일 지방선거 4.15 총선 그리고 3.9 대선에서 공통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시해서 사용한 불법적인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대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일괄해서 만든 직인 도장을 인시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가지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두 가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에서 자행됐던 사전투표 조작의 엔진에 해당한 것이 바로 qr코드 사용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대신에 선관위가 만든 직인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 조작의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qr코드는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 엔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바대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지 않는 편법을 사용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직인 도장을 인시해서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바로 위조투표지들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2부의 천대협과 조재현 민유숙 이동호는 2021년 12월 10일 날 사건 번호 선거 2017 수 60일 대통령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서 두 가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불법적인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현장에서 날인하는 것은 투표관리관의 이름으로 사전투표용지의 진본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야말로 위조된 사전투표지의 대량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사악한 짓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조차도 뒤늦게 대법관들이 이처럼 위법 판결을 바로 2021년 11월과 12월에 내리고 인용한 사실을 알 정도로 사건은 비밀스럽게 추진됐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에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은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렬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대법원 2부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이동원은 2021년도 12월 10일 사건 번호 선거 2017 수 61 사건 명 대통령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위법적인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대법관들이 법을 위반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위조투표지 제조를 합법화시킨 충격적인 판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도 마음껏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수시여 넣는 불법행위를 바로 방조하고 비호하고 은폐하는데 대법관들이 법을 자기적으로 해석했음을 뜻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향후에 대법관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대법관들도 양심이 살아있었으면 바로 소수의견을 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조폭집단처럼 네 명이 모두 다 전원일치로 바로 이 건을 판결 내리게 된 겁니다.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인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런 제목을 걸고 바로 천대엽 이하의 대법원 2부가 판결한 내용은 여러분이 찬찬히 들어보시면 기가 찰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은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표시된 인형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인쇄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위반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규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로열고 대법원 2019-926 선거 2017-122 판결참조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나항은 도저히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 이와 같은 문장을 가지고 합리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대법원이 2019년 9월 26일 날 엉뚱한 판결을 통해서 판례를 축적하고 그 판례를 또 다른 대법관들이 인용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아주 납득할 수 없는 불법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내린 판결문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은 도장의 날인을 인쇄 날임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사망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날인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의는 인쇄 날임으로 가름할 수 있고 투표용지에 날인 교부방법의 기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여기서 제 설명을 다하게 되면 하부규칙은 못 법인 법률을 충실하게 따라야 됩니다. 법률에서 날인 직접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밑에 하부규정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찍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법활동을 한 것이고 그 위법활동을 한 것을 대법관들이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한법화시켜준 겁니다. 이러니 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이 썩어도 이미 엄청나게 써버린 겁니다. 다시 계속됩니다. 그 위임에 따라서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84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수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인쇄면 인쇄고 날인이면 날인입니다. 인쇄는 인쇄기를 돌려서 찍는 것이고 날인은 직접 찍는 겁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정말 사악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쇄 날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인쇄면 인쇄고 날인이면 날인이면 모법에 날인하라고 되어 있으면 날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여러분들 판결문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써 가지고 땅땅땅한 겁니다. 이 대법관들 다 나중에 옷 벗고 감방 가야 됩니다.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은 인쇄 날인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대법관들이 참 정말 썩었습니다. 계속됩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역시 인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쓴 재판 판결문이 아무리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납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가 허위사실인 겁니다. 제 논평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 측이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되면 모든 의혹 상황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바로 공직선거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고 그 의도와 목표가 부정선거를 합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기록을 판결문으로 남긴 대법관들은 앞으로 반드시 사법단제의 대상이 돼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판결문입니다. 저도 그동안 글을 많이 쓴 작가이지만 정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판결문에 남기는 그리고 그 판결문에 대해 소수 의견 한 명도 남기지 않은 그 대법관들은 정말 대법관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개인 도장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은 최종적인 활동이자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투표용지가 진본이다. 진본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위조된 사전투표를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 쑤셔 넣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대법관들이 2021년도 11월과 12월에 개인 도장 사용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자식들이 있으면 내릴 수 없는 판결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